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1월 1일 신정입니다 신축년 하얀 새끼의 해가 지금 밝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직장에 잘 취업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직을 하시는 그런 직장인분들도 원하시는 곳에 연봉 많이 높여서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제가 꼭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밝으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혹은 뭐 바뀌는 그런 취업 관련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정부에서 아마 2021년 돼서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는 그런 정책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총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2021년 취업을 목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 영상 보시고 취업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한국형 실업 구조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게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이제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첫 주 월요일이 아마 1월 4일이니까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지원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취업에 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든 도와주겠다 그게 만약에 내가 생기가 좀 힘들다 라고 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줄 것이고 그와 또 별도로 취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그 다음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해주는 서비스가 가장 큰 이 서비스의 골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해당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약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하단 내용 부분에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이 부분 사이트 방문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혜택 받으신 다음에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 지원 제도가 어떤 골자로 해서 움직이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이거는 구직 촉진 수당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을 할 때 취업 상담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럼 취업 상담 같은 걸 해준다거나 아니면 일이나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금융 지원, 육아 지원, 각종 복지 연계 서비스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다가 이제 다시 경력이 좀 단절이 되셨다가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랑 연계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인데 월 50만원씩 6개월 해서 총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취업 활동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2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유형에 속하는지 아니면 2유형에 속하는지 이 부분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그 다음에 소득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요 가구 단위의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1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유형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유형의 조건은요 내가 1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면서 첫 번째 저소득층인지 15세에서 69세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아까는 50%였는데 여기는 60% 이하인 구직자 그 다음에 특정계층 여성 가장이나 노숙인 북한이탈 주민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중장년층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35세부터 69세까지 여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요건이랑 이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죠 1유형하고 2유형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취업지원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아마 취업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건 뭐냐면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9만 명 그 다음에 청년 공제는 2년형 10만 명 신규 지원을 해준다 라는 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해준다 라는 것이고요 청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하여 2년간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사업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업이고요 자 마지막 사업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런 취업 지원 서비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되면서 디지털이라든지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런 쪽 관련된 사업에 좀 더 많은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골자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K-디지털 트레이닝 두 번째는 K-디지털 크레딧 세 번째는 인프라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대학 훈련 기관을 통해서 신기술 분야에 실무형 인재 18만 명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K-디지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이나 신기술 훈련을 수강을 하게 되면 훈련비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인프라 확대 같은 경우에는 K-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공장 특화 훈련을 담당하는 폴리텍 캠퍼스 및 고숙년 1학습 병행 지원을 확대를 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 좀 더 많은 산업군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총 이제 세 가지 바뀌는 사업들이 있는데 폐당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랑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서 직접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내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2021년에도 터닝포인트 채널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st gig facebook dalla overlia another 관리 键 Bo ma 있고 싶 接 up 뭐 иться 해야 I I I I I %